행궁동은 왜 오신 거예요? 자 오늘은 제가 타로로 한번 여자분의 번호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멘트가 있죠? 슛 쏠 때 왼손은 거들 뿐 하지만 여러분들 번호 딸 때 타로는 거들 뿐 결국에는 이겁니다 타로로 번호 따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우리 또 수원 행궁동에서 우리 또 너무나 미녀 두 분과 함께 오늘 제가 또 타로를 좀 직접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웃음이 많으시네요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저 케이블 프로그램 동침이 나가서 방청객 해도 전혀 지금 손색이 없어 지금 출발 두 분 어떤 관계? 친한 동생 언니 아 친한 언니 동생 예 전 알바 한 번 아 알바 연예인으로 한번 제가 받는 거 괜찮을까요? 혹시 언제쯤 생길지 누가 생길지 어떤 스타일일지 나랑 어떻게 좀 잘 맞을지 한번 왼손으로 한번 한 개만 한번 뽑아주세요 한 장만 아 좋습니다 자 퀸소드가 나왔습니다 한번 이게 카를리레보다는 그 남자분의 스타일 어 굉장히 좀 키가 크다 혹시 키 큰 남자 좋아하세요? 키 작은 남자 좋아하세요? 어 여기 애교 얼굴 보이잖아요 가끔은 애 같은 어 가끔은 약간 되게 미소년 같은 되게 좀 애교도 많고 어 꽃 되게 이쁘다 어 근데 꽃 진짜 이쁘다 아유 아 되게 애교도 많고 아무튼 그런 남자로 의미하고 있어 아유 아유 꽃 이쁘다 아이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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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지금 제가 봐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어 되게 애교도 많고 그런 좀 느낌이 자 이런 남자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시기에 만나냐 약간 거의 뭐 바로 만날 수 있다 자 보이죠 지금 여기 들고 있는 게 이게 트로피가 아니에요 이게 마이크예요 지금 바로 노래방 갈 수 있다 그렇죠 언제든 바로 노래방 가서 코너 가서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내 거친 생과과 부를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동그라미 보이잖아요 이게 코인이에요 코인 코인 노래방 이게 지금 코인 노래방을 바로 갈 수 있을 정도의 남자를 보이시잖아요 이게 지금 코인 노래방 그렇죠 코인 노래방 가면 옆에 보이잖아요 포도송이 보이잖아요 이게 점수예요 점수 100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되게 노래를 좀 잘하는 남자를 만나실 것 혹시 가수 누구 좋아하세요 박효신이라 하세요 가수 가수 혹시 누구 좋아하세요 혹시 그렇죠 좋은 사람 사랑했었다면 바로 코인 노래방 갈 수 있을 만큼 금방 만나실 것 같아요 왼손으로 한 장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한번 스타 별을 만난다 진짜로 아 소원도 났어 이 스타라는 것은 굉장히 좀 약간 유명한 약간 네임드가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를 뜻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독자는 유튜브로 치면 3만 이상 정도 키포아 내가 구독자 몇 명이지 지금? 형이 3만 9천 2백 어 맞죠 그렇죠 난 포함이네 오케이 아무튼 그런 좀 훌륭한 남자를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스타가 별이잖아요 별 아플리카TV 내가 BJ 잠깐 했었지 BJ 할 때 내가 뭘로 먹고 살았지? 백분석으로 어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 별풍선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오늘 별풍선 되게 많이 받은 거야 지금 그렇죠 너무 기분 좋아서 지금 제로투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동작이 제로투 땅땅 이거 보세요 손 보세요 이게 땅땅따라 땅땅 손 이렇게 해서 땅땅따라 땅 이게 지금 제로투를 준비하고 있는 어 그런 느낌에서 그런 분을 충분히 잘 만나실 것 같고 여기 지금 보시면 물이 있잖아요 물 물이 있죠 키포아 내 이름이 뭐야? 현수 예 제가 물 수 수니까 어 어 어 어 수 자 그렇죠 그분을 언제쯤 만나냐 어떤 타이밍에 만나냐 어 어 야 갑자기 뜬금없이 뭔가 나타난다 뜬금없이 이렇게 딱 나타났잖아요 느낌 맞잖아요 뜬금없이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지금 딱 보시면 곧 좋은 인연이 생긴다 보세요 자 갑자기 나타난다 이렇게 어 키 큰 사람 이렇게 딱 보시면 어 지금 여기 나무 있고 산 있고 이게 행궁동 이게 행궁동에서 의미를 말하는 행궁동에서 갑자기 뜬구름 잡듯이 확 나타난다 지금 날씨 흐리잖아요 지금 약간 흐리잖아요 흐린 거야 이게 구름 자 그러면 마지막에는 결국 인연이 저인 것 같아서 어 어 갑자기 두 분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금 예 예 갑자기 어두워진 거 지금 아니요 갑자기 먹구름이 확 지금 끼웠는데 지금 그거 아니죠 폰 넘버 OR 슬랩 오케이 우와 이거 대단하다 112 직통본 아니죠 이거 지금 경찰서 폰 넘버 OR 슬랩 하나 둘 셋 진짜 때린 거 저는 한 여자만 바라봅니다 예 저는 다 아 죄송합니다 이낙버지 레벨 에벨 211 122 211 222 222 232